채권부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채권부위에서는 특집으로 채권 입문편을 준비했습니다. 채권 투자에서 중요하지만 어려워서 손도 못됐던 듀레이션의 개념을 간단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채권 ETF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데요. 알채권과 채권 ETF 그리고 만기 매칭형 채권 ETF의 특징과 차이점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채권부위가 준비한 채권부위 스페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채권부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채권부위와 박고미TV가 아주 오늘 특별하게 콜라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뵌 게 듀레이션. 이걸 좀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매번 듀레이션 문턱에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듀레이션을 정복하면 이건 채권을 정복했다는 자신감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수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게 듀레이션이기도 해요.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채권 배울 때 거기서 너무 힘들었고요. 대표님도 그랬어요? 전문가도? 저는 좋은가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채권이라는 게 실무적으로요. 쓰이는 거 말고 학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우리가 경영학과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다 보면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그때 공식을 막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그때는 되게 배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현업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퀵해먹었던 전공서적 같은 거 꺼내가지고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채권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채권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이한 시간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존에는 채권을 하지 않고 예적금을 했었습니다. 예적금을 할 때는 내가 원금을 얼마 넣으면 1년 뒤에 얼마 또는 2년 뒤에 얼마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쪽으로만 항상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율 5% 이러면 100만 원 넣으면 105만 원 나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커져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커져가는 방향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로부터 줄어드는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할인되는 거라는 느낌. 이 할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할인을 하려면 그때그때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듀레이션이 탄생한 게요. 채권을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번 할인하면 되는데 매번 할인하기 귀찮아가지고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숫자를 찾은 거예요. 약간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 듀레이션이라는 것의 목적은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채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해내는 그런 숫자인 거죠. 대략의 숫자네요. 네. 대략의 숫자입니다. 엄청 오래잖아요. 맥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맥컬리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맥컬리라는 말을 빼고 주로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듀레이션을 오늘 계산하는 공식을 대략 배울 거예요. 그런데 배우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이 공식을 보고 아 이게 뭘 나타내는구나.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계산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실제로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의 공식 이런 것도 외우면 쉽잖아요. 결관이 쉽지만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듀레이션도 일종의 그런 공식화 시킨 수치이고요. 이걸 계산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아 나 듀레이션 안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계산으로 인해서 나온 이걸 활용하는 연습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채권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된 거니까 더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 경영학 쪽으로 그런 자격증 강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권 과정 딱 시작하면요. 채권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거기서 한 30%가 포기하고 듀레이션 나머지가 다 포기를 한다고? 다 떨어지는 거죠. 결국 손으로 한번 그적그적 해보면 결국 엑셀이 하려고 하는 거 구해주는 답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자 듀레이션을 우리가 크게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상의 만기라는 개념을 묻습니다. 사실상의 만기라는 개념.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요. 3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요. 3년 동안 이자를 안 주다가 3년째 될 때 원금과 이자를 탁 주면 얘는 만기가 그냥 3년인 거죠. 누가 들어도 너무 쉬워요. 만기 3년이에요. 근데 어떤 채권은 딱 보니까요. 만 원 주고 채권을 샀더니 이자를 3천 원? 3천 원? 3천 원 주고 만기 때는 원금을 조금 주는 거예요. 이 채권도 우리는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만기 3년인 거라고 둘 다 부르게 되면 이게 계산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는 진짜 3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다 돌려받는 거고 어떤 애는 돈을 중간에 엄청 많이 줘요. 그 3년째 될 때 나머지를 주는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우와 이 아파트 20억이네 할 때 아파트 뿅 지어지고 자 20억료 하면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10% 내고 중간에 또 계속 내다가 잔금 치르는 식으로 돈을 계속 내기 때문에 채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3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제각각이잖아요. 너무나 다드니까 만기 3년 놓고 봐도 성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끌어내서 계산을 해냅니다. 그럼 우리가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똑같은 3년 남아있는 채권들끼리 비교할 때도 어떤 애는 3년이에요. 그러면 아예는 꼭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 돌려받는 거. 어떤 애는 2.5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2년 반 정도가 되면 내 원금만큼이 이미 다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실제 우리가 부르는 만기라는 개념은 3년이지만 내가 돈을 회수하는 그 정도는 3년이 안 걸리는 그 숫자. 사실상의 만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대략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ETF를 살 때도요. 국고채 3년불 ETF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러면 듀레이션의 3이 아니에요. 들어있는 친구들은 3년짜리 채권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계속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듀레이션을 평균을 해가지고 내보면 다 2. 몇 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네요. 정말 지금. 가장 첫 번째 겉에 보이는 거는 그런 평균화된 만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표면적인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 듀레이션이 나타내는 두 번째 의미는요. 듀레이션이 금리에 얼만큼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저금리가 쫙 깔려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체를 사지 않았습니다. 단기체 또는 중기체 정도만 샀었단 말이죠. 그때는 듀레이션은 쓸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상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바뀌면서 채권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바뀌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채권 가격의 움직임. 여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채권들이 금리는 하나잖아요. 금리라는 이 하나의 친구가 이만큼 왔다 갔다 깨작깨작 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채권들은 저마다의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 저마다의 움직임이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듀레이션입니다. 하긴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종목이 많고 시장 금리도 매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듀레이션을 가중평균 만기라고 하는 그걸로 쓰지 않고 실제로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의 수치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듀레이션도 사실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듀레이션이라 볼 수 있고 이걸 실제로는 또 여러 가지 좀 계량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도출해낸 이 듀레이션이라는 수치는 금리가 1% 움직일 때 내 채권의 가격은 이 듀레이션만큼 배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채권도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듀레이션이 길면 가격의 금동성은 그만큼 더 배로 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서 장기차를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 이해를 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 현재 가치, 가중평균, 만기입니다. 듀레이션을 뭔지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채권에서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도 우리가 채권에 쓰는 거고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고 만기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다 고려한 만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그 듀레이션을 우리가 지표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공식을 차례대로요. 하나씩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두 번째는 현재 가치, 세 번째는 가중평균 한 다음에 네 번째 만기 도출을 하는 거죠. 아주 다소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100만 원으로 채권 투자를 하는데요. 채권의 표면 금리가 10%짜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금리는 5%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1, 2, 3 0, 지금이니까요. 지금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1년이 될 때 10만 원을 받게 되고 2년이 될 때 10만 원을 받게 되고 만기가 되면 10만 원을 받으면서 원금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3년 만기군요. 아 네, 여기서 제가 깜빡했네요. 3년 만기. 채권을 고려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본다면요. 이런 현금 흐름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1번이 끝났습니다. 채권이 우리한테 주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런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현재 가치입니다. 지금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들이죠. 이런 식으로 쭉 펼쳐놓은 거였다면 이거를 현재 가치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2번의 과정이 됩니다. 이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개념이 사실 주식 투자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고 우리가 성장주 투자 같은 걸 할 때는 미래에 벌어다 줄 돈 같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다 합쳐가지고 가치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에서는 그게 훨씬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인 공식으로 쓰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아주 채권스러운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것. 우리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요. 5%짜리 예금에 넣게 되면 한 달 뒤에 105만 원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는 불어나는 방향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가지고 오게 되면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그 예금을 지금 우리가 얼마를 주고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할인율의 개념이 되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95.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딱 떨어지니까 계산이 쉽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100만 원 넣을게요 하면 나오는 거는 아 세금 떼고 얼마 나왔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만 1년 뒤에 100만 원이 딱 나오게 하려면 지금 계산하려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 95만 2천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5%가 붙어가지고 100만 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픽스가 되어 있고 지금 사고 있는 이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채권인 거죠. 이게 우리는 할인의 개념 할인율의 개념이 됩니다. 위에 거는 이자율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부르기 위해 우리는 금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금리는 양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념을 그대로 위에다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1년 뒤에 이 채권이 주는 10만 원이라는 이 현금을요. 지금의 가치로 당겨오겠습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는 지금 5%이기 때문에 이걸로 할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10만 원이라는 것을 1.05로 할인을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동일한 공식으로 하게 되면요. 9.52원 이게 됩니다. 즉 1년 뒤에 받게 되는 10만 원이라는 것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는 9.52원이 되는 거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2년 뒤에 받게 될 이 10만 원이라는 돈도 지금의 가치로 당겨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돈을요. 또 1.05로 나누고 이걸 또 한 번 더 1.05로 나누면 그러면 9.07원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지금 9.07원을 계좌 같은 데 넣어놓고 5% 5% 받으면 2년 뒤에 딱 10만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남아있는 이 11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의 현재 가치로 당겨오게 되면요. 1.05로 3번 나누게 되죠. 110이라는 돈을 1.05라는 걸로 3번 할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10이라는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95.02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있는 이 현재 가치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쭉 합칩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쳐요. 더하기 더하기 그리고 얘 더하기까지 다 더하면 이게 113.61원이 됩니다. 즉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앞으로 쭉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받는 돈이 얼마죠? 13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30만 원을 받게 되는 이 채권을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113만 61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받게 될 30만 원이라는 이자는요. 미래의 가격인 거고 지금 당장 그거를 가치화시킨다면 다 땡겨와야 되니까 이제 113.61이라는 그런 가치가 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 끝난 겁니다. 현재 가치로 다 환산을 시킨 거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환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듀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중평균을 해야 됩니다. 이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가치로 그냥 단순히 환산을 한 거고요.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가중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중평균이 된 만기 이 기간 개념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각자 시간의 개념을 그만큼 더 곱해주게 되는 거죠. 1년 뒤에 받게 되는 이 9.5위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9.5위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요. 이게 1년 뒤에 기간이 1년 뒤이기 때문에 곱하기 1만 합니다. 기간을 우리는 가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뒤에 받기로 한 그걸 현재화한 여기에다가는요. 2년 뒤이기 때문에 2배의 가중평균을 가중을 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뒤에 받게 되는 95.02 3년 뒤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이라는 가중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얘네들을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아까 다 계산해줬던 113.61이라는 현재 가치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가치들에다가 지금 각각 기간 가중을 쏙쏙쏙 해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현재 가치로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걸 그대로 계산해보면 지금 2.75가 나오는데요. 이게 듀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있죠. 이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4번 바로 최종적인 듀레이션입니다. 우리는 현금 흐름을 쭉 펼친 후에 그걸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에 그 현재 가치로 환산된 그 친구들을 기간 가중을 시켜준 후에 만기라는 수치로 환산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 채권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우리한테 주는 그런 현금액 덩어리들이 전부 하나로 쭉 하고 모아진 거죠. 그럼 이게 2.75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년 만기에서 네. 어차피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도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 여기 뒤에 기간을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네. 이 3년짜리 채권이라는 것은 매년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얘는 듀레이션이 3을 넘지 않고 2.75라는 주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인 그냥 잔존 만기를 가중평균한 거라면 아 이 채권이라는 것은 원금을 돌려주는 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3년이란 만기지만 2.75년 정도가 걸리는 채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게 1번이라면 2번은 아 얘는 금리 변동에 대해서 2.75배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3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들마다 어떤 채권은 이자를 정말 쬐끔쬐끔 주다가 만기 때 큰 돈을 돌려주는 만기가 그런 채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하지만 중간중간에 금직금직금직하게 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이 듀레이션이 더 길겠죠. 그러면 듀레이션이 더 길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의 민감도도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즘 보는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요. 매년 가지고 있는 동안 받는 이런 금리들은 표면 금리는 1%대 이런 걸 사게 되면 실제로 받는 건 한 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거는 2% 2% 2% 2% 2% 받다가 이 기간이 한 30년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것의 수치가 당연히 되게 높고 그만큼 금리 변화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강의도 들었었고 그리고 책도 봤었고 블로그에서도 듀레이션에 관해서 이게 과연 뭘까 고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결국 다 생각해보면요.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을 똑똑똑똑 떨궈지다가 언젠가는 기간이 지나서 만기를 딱 대면 원금을 돌려주는 이거잖아요. 이 미래가 너무 채권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현재화를 다 시키고 그리고 기간의 가정에서 다 시키고 만기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수치만 딱 뽑아내는 거죠. 채권이 뭔지 그리고 채권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이 듀레이션을 왜 구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쉬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채권은 만기의 일보다 훨씬 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개나 되는 것들을 저렇게 막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합쳐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로 구해다 주는 게 듀레이션에 대한 엑셀 함수 같은 것들이 아 엑셀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엑셀로 이제 이걸 치면 지금 더해야 되는 이 개념들을 다 현재화 시키고 그리고 이게 막 앞에 시그마 이렇게 막 붙는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적인 계산들이기 때문에 입력만 하면 이제 엑셀에서 바로 그냥 구해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알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네요. 응용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죠. 아마 듀레이션을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채권 자체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 보유 전략이라는 것과 매매하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확실하게 얻겠다라는 이런 바이안 홀딩을 하는 이자를 수치하기 위한 이런 전략과 듀레이션 플레이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듀레이션 플레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여기까지 계산을 다해서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단계까지 가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훨씬 채권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일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채권을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단기 채권은 현금 두는 용도로 쓰고 중기 채권은 확실한 고금리를 얻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상승 수익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 즉 대부분의 이런 장단기 이런 뭔가 이용한 책 트레이딩 같은 거는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사는 채권이 어떤 성격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좀 이용하시고 거기에 맞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듀레이션의 문턱을 이 콘텐츠 하나를 보시면서 정복을 이제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제 바코밍TV를 보시는 식구님들도 그렇고 채권 부위를 보시는 식구님들도 그렇고 뭐 찍어주세요. 채권 종목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보다는 내가 정말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실전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안성맞춤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듀레이션 이름은 채권 모임과 또 바코밍TV 콜라보라는 이 콘텐츠를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권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훨씬 주식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전략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별 채권, 채권 ETF 만기 매칭형 ETF 만기 매칭형 ETF 너무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 좀 해결해 주신대요. 채권 붐이 딱 불던 시기가요. 금리가 쑥 오르고 나서였어요. 금리가 막 올라가던 시기에는 채권이 매력이 있겠지만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쨌든 사면 살수록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개별 채권이 30조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3조 팔린다 말이죠. 30조가 넘었을 만큼 많이 팔렸는데 이게 대부분 장외 채권으로 팔립니다. 장외 채권. 장외 채권이라는 것은 개별 채권을 우리가 그래도 사기 쉽게 잘 포장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대표님께서 저희 채권 부위에서 해주신 고기에 있습니다. 한번 채권 입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개별 채권이 되게 좋아요. 개별 채권이 너무 좋은데 장외 채권으로 사도 저는 개별 채권이 좋다고 생각을 일단 해요. 그런 다음에 한쪽 반대편에는 채권 ETF가 있습니다. 채권 ETF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엄청 커졌거든요. 그런데 채권 ETF와 개별 채권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사려고 할 때요. 삼성전자의 주식 삼성 SDI의 주식 삼성 SDS의 주식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는 개별 주식과 삼성그룹주 ETF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딱 모여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샀을 때 그렇게 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산 외에는 개별 주식을 산 것과 주식 ETF를 산 거는 내가 온전히 주식에 노출되고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그런데 채권은요. 개별 채권을 사는 거랑 이걸 보완하는 ETF 사는 거랑 너무 달라져요. 너무 다른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금 구조부터 다 달라지고요. 전략 자체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극명하게 나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ETF를 사는 것과 개별 채권 사는 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동안 팔렸던 그런 수치를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개별 채권에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ETF로 끌고 오는 게 되게 필요한 거고요. 운용사 쪽에서 운용하는 그런 ETF 채권 ETF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돼가지고 나온 게 만기 매칭용 ETF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만매 ETF 이렇게 줄여서 하셨군요. 네. 만기 매칭용 ETF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수산시장에서 낱개의 생선을 사는 이 개별 채권과 완전히 손질까지 다 해가지고 집에 갖다주는 이 ETF와 그건 이제 비싸죠. 포장비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배달료까지 그 중간에는 약간 밀키트 정도? 밀키트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손질 정도만 되어 있는 거를 사면 우리가 요리만 해먹으면 되는 정도의 가운데 있는 게 만기 매칭용 ETF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별 채권과 밀키트라고 하시는 만기 매칭용 ETF 둘 중에 산다면 뭘 살면 좋은 거예요? 개별 채권은 좋죠. 아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개별 채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만기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없이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요. 개별 채권을 잘 고를 수 있으면 이게 무조건 제일 좋죠. 사실 다른 것들이 막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나을 것이기 때문에 잘만 고를 수 있다면 이게 항상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인데 이제 밀키트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만기 매칭용 ETF는요. 개별 채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만기 매칭용 ETF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에 조금 깊이 공부하고 싶고 관심을 좀 깊이 가지고 싶고 내 손으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개별 채권이 낫죠. 그러면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 구력이 있으신 분들 채권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개별 채권 하시는 게 낫고 저같이 채권을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 분들은 그냥 밀키트 만 매 ETF 만기 매칭용 ETF 고르는 게 낫다. 정리가 되네요. 이게 결국에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일수록 그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고객풀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생각해 봐도요. 똑딱이가 있고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전문가용 카메라는 버튼이 밖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수동.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짱이에요. 근데 똑딱이는 다 자동이잖아요. 버튼 누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는 1, 2단 눌러가서 해야 되고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는 가격이 비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중간에 미러리스 같은 거잖아요. 이해가 확 되네요. 버튼 몇 개 정도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제일 최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 자동화될수록 그리고 쉽게 만들어질수록 어찌 보면 더 비싸고 좀 더 비효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맞는 사람이 다수인 거죠. 그래서 채권 V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쪽도 근데 많을 것 같아요. 개별 채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채권 ETF보다는 만기 매칭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끝까지 이 콘텐츠를 들으셔야지 뒤에 나오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먼저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개별 채권을 투자했을 때 수익 부분을 보면 이자와 차익입니다. 이거는 개별 채권 사면 정해진 날짜에 이자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채권 이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게 되는데 내가 샀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폭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없애버리고 팔아서 차익을 취해버리고 오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개별 채권이 가지고 있는 만기 보유 전략이 된다는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채권 ETF를 보면요. ETF는 채권 ETF는 여러 가지 채권을 담고 있잖아요. 그 채권들이 주는 이자를 그때그때 우리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부분은 그거를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하고 그게 가격에 높게 되죠. 왜냐하면 순자산이 커지게 되니까요. 채권 ETF 자체의 가치가 커지게 되니까 이자를 막 받는 만큼 이거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형태로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하긴 만기가 없으니까 채권같이 끊어지는 맛이 없고 그렇죠? 맞아요. 끊어지는 맛.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인데요. 채권은 마치 예금 만기 된 것처럼 만기 딱 도래하면서 원금이 통째로 통째로 원금이 들어오는 그 맛을 느끼는 게 채권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채권 ETF는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여가지고 내 통장에 원금이 탁 꽂혀서 그 다음에 뭐 해보지? 뭐 찾아볼까? 이게 떨어지는 게 채권 ETF예요. 그래서 개별 채권은 만기가 있고 채권 ETF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도 리스크인데요. 개별 채권은 그 고유의 기업의 하나의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 등급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회사채를 굳이 살 필요 없거든요. 회사채 사면 너무 좋지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채만 사도 금리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고금리 시대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 사도 3.2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3.5 이 정도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도 이제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부도 리스크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별 채권은 부도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채권 ETF는 사실상 그런 게 없습니다. 운용사에서 알아서 다 걸러놨기 때문에 그 걸러져 있는 게 터질 가능성이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채권은 되게 재밌는 게 만기가 되면 듀레이션이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듀레이션은 우리가 앞시간에 배웠잖아요. 가중평균이 되어 있는 그 만기라는 그 수치 자체도요. 만기로 다가올수록 듀레이션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험할 것 같은 채권도 만기가 한 달 남아있는 채권은요. 금리가 별 볼일 없거든요.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너무 줄어 있어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훅 낮아져 있게 됩니다. 점점점 수렴하게 되는 게 개별 채권의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살 때는 우리가 금리 변동도 고려해야 되지만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금리 변동도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개별 채권이라면 채권 ETF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듀레이션을 일정하게 맞추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줄어드는 채권은 이렇게 뽑힙니다. 아 그래요? 걸러져요? 알아서? 뽑혀서 팔아버리고 새로 담기잖아요. 그러면 채권 ETF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금리 영향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ETF가 고를 때 이미 몇 년짜리를 고르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일정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개별 채권은 살 때는 길어도 만기 되면 점점점 없어진다. 만약에 개별 채권을 3년짜리를 샀을 때 딱 샀을 때는 듀레이션이 한 2.5, 2.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기가 도래할 때쯤 되면 이제 영 가까이 없어지게 되는 반면에 3년짜리, 국고채 3년 이런 ETF를 샀을 때는 그 안에 듀레이션은 아마 2.7 이렇게 2.5반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리 변동에 대한 노출도를 항상 가지고 가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용하는 투자는 다른 개념이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중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점입니다. 단점이요. 중도 매도가 어려워요. 개별 채권이. 거래가 항상 많이 되는 회사채 또는 국채가 아니라면 유동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장애 채권으로 산 것도요. 나한테 그 채권을 판 증권사가 그 채권을 안 사줍니다. 국채는 증권사가 쉽게 사주는 이유는요. 이득의 개념이 아니라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권사가 사주기에도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중고차 시장에 가서 차를 살 때요. 정말 많은 그랜저를 샀어요. 그랜저 거리가 많잖아요. 샀어요. 그럼 딜러랑 친하게 지내죠. 한 세 달 탔어요. 차가 다른 거 받고 싶어. 그럼 가서 세 달 전에 샀는데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이러면 웬만큼 사줘요. 왜냐하면 그랜저는 쉽게 팔리거든요. 항상 잘 팔리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잘 안 파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차들.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팔리거든요. 그걸 만약에 이쁘다 해서 샀어요. 사는 거는 당연히 사면 되죠. 매물이 있으니까 샀어요. 한 6개월 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그 차를 판 그 회사에 이 차 되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사가신 건데 저희가 다시 사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별로 안 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엄청 거래가 많은 그랜저를 만약에 샀어요. 세 달이든 6개월이든 다시 갖다줬을 때 여기서 샀던 건데 딴 데 말고 여기 가져와서 다시 이거 되사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잘 사줍니다. 거래가 쉽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되팔 수 있으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장외 채권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국채를 샀습니다. 몇 달 지났어요. 가서 국채를 다시 그 증권사 얘기해도 쉽게 사주거든요. 근데 회사체를 샀어요. 가서 안 사줍니다. 증권사는 이걸 팔 수가 없어요. 만기 보유해야 되거든요. 국채라도 회사체라면 또.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중도 매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개별 채권은 진짜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개별 채권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군요. 만기 이전에 현금화 안 돼요. 저도 최근에 현금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큰 금융채도 거래가 안 돼요. 살 때는 금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팔 때도 금리 조건이 좋은데 이게 거래가 너무 안 됩니다. 그럼 또 리스크는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네요. 볼 때 잘 사야 된다 매수를. 국채는 거의 거래가 그냥 쉽게 되는데 국채가 아닌 이상은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요. 쉽습니다. 일단 대부분 국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ETF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채권을 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구니로 묶여 있으니까요. 이 바구니를 살 사람을 찾는 거고 이 바구니를 살 사람은 보통 시장에 항상 존재를 하니까 쉽게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사업할 수 있다는 ETF의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분을 보게 되면 개별 채권을 살 때는 장내로 살지 장외로 살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ETF는 장내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ETF는 장내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비용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개별 채권은 비용을 한 번 냅니다. 수수료라고 부르죠. 살 때 얼마 그 뒤에는 내는 게 없어요. 세금은 내겠지만 비용을 증권사에 지불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개별 채권을 보통 살 때요. 만기가 짧은 거는 0.1% 정도 만기가 긴 거는 0.3%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외로 샀을 경우에는 만기가 기면 길수록 거기에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비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어쨌든 내요. 살 때 딱 낸단 말이에요. 내고 나서는요. 만기가 몇 년이든 간에 그 이후로는 비용이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ETF는 펀드잖아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지고 있는 기간에 대비해서 비용을 내게 되죠. 그래서 채권 ETF도 마찬가지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을 그만큼 기간에만큼 연율화시켜가지고 비용을 계속 내게 됩니다. 비용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두 개는 비교가 아예 안 돼요. 살 때 한 번 내는 거랑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내는 개념이랑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수수료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복비내는 개념이랑 비슷하고요. 다시는 안 내죠. 그렇죠. 한 번 딱 내고 살고 나오는 거니까. 보수는 약간 월세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동안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월세는 좀 너무 크다면 관리비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이 집을 한 달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찰떡 비우네요. 조금씩 계속 내게 되는 게 보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을 짧은 거 긴 거 채권 ETF를 사는 거 얘네들을 비용 비교는 아예 그거는 의미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개별 채권의 만기가 길냐 짧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분산 투자 개별 채권은 하나 사면 분산이 없죠? 없죠.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개를 사서 나눠 담아야 되는 미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국채를 살 때는 몰빵을 해도 됩니다. 국채를 살 때는 하지만 회사채를 살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분산을 해야 됩니다. 투자금을 5개로 쪼개든 6개로 쪼개든 10개로 쪼개든 좀 쪼개서 분산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1억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채와 회사채를 다양하게 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원하실 경우에는 국채는 1억 중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하나로 그냥 사도 돼요. 비중 크게 해서 가도 되는데 1억 원을 만약에 5천만 원만큼 국채를 하나 담았어요. 나머지 회사채를 담아주세요 하면요. 1천만 원씩 쪼개서 5개 담습니다. 이것도 주식하고 비슷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라는 명언이 여기서 통하는 거네요. 채권 ETF는 ETF 자체 분산이 다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필요한 만큼 다 담아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개별 채권은 채권의 가격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차익을 봐도 비과세입니다. 중간에 내가 내다 팔아서 이익을 봐도 비과세입니다. 세금은 오직 채권 이자에 대해서만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개별 채권을 저 쿠폰 국채를 많이 찾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표명금리는 되게 낮은데 매수금리는 되게 높은 채권을 자산가들이 많이 찾잖아요. 아, 왠지 알겠다. 과세는 조금 내고 그걸 개별 채권으로 찾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 쿠폰 보통 적혀있는 게 겉으로 적혀있는 게 1.25, 1.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것만 내고 실제로 얻는 거는 3% 중반, 4%잖아요. 이거는 나머지 부분 다 비과세 됩니다. 근데 그것도 개별 채권을 해야 돼요. 개별 채권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과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채권을 접근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는 투자를 세팅할 수 있다는 것이 개별 채권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무름이 명확하니까 이거는 내가 어쨌든 지키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내가 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지만 않는다면 최하가 이거잖아요. 최하. 최하를 깔아놓고 최상은 취할 수 있다는 그게 개별 채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채권 ETF는 보시면 과세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ETF는 원래 거기 안에서요 발생한 그런 수익들을 합쳐가지고 보유기관 과세라는 걸 해서 결국에 세금을 15.4% 매기게 돼 있거든요. 이자소득세를 그래서 그거를 차익 부분도 내야 됩니다. 아, 같이 그게 이제 개별 채권과 다르네요. 차익에 대해서는 개별 채권은 안 내는데 채권 ETF는 내야 된다. 15.4% 네. 그건 동일하네요. 그래서 뭐 금리가 많이 움직여가지고 큰 차익이 날 수 있죠. 장기채 같은 경우에 근데 큰 수익이 났을 때 이자도 정말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채권 ETF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손쉽게. 개별 채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접근하려면 채권 가격의 개념 듀레이션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고려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ETF는 정말 주식 사는 것처럼 만 원으로 그냥 틱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딱 느낌이 오죠. 네. 내가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서 아, 나는 개별 채권이다. 이런 사람과 아, 이거 뭔 소리지? 아, 채권 ETF로 시작해야겠다. 라는 사람이 딱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투자금이 커지고 세금 부분이 커지고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 개별 채권이 가지고 있는 저 장점을 취하는 게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채권 ETF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자, 그러면 이 개별 채권과 채권 ETF의 장단점을 적절히 믹스한 이 만기 매칭형 ETF는요. 채권 ETF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기를 정해놨거든요. 원래 채권 ETF에는 만기가 없는 건데 만기를 정해놨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만기는 여기 닿는 채권들의 만기를 고려하겠다. 이런 개념보다 이 채권 ETF 자체가 아, 그 바구니 자체가? 네. 언제 없애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구니 자체에 약간 시간 타이머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닿는 애들은 바구니가 없어질 거니까 그것보다 만기가 일찍 돌아오는 친구들을 닮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기 매칭형 ETF를 내년 11월 만기가 도래하는 ETF를 내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그 안에는요. 그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조건에 따라서 막 담기게 됩니다. 서로 바뀌겠네요. 바구니 안에 그 종목들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다르죠. ETF마다 다르죠. 근데 만기가 있으니까 그 만기가 도래하면 그 바구니는 사라진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이미 안에는 다 현금화되어 있는 거죠. 없고 종목들이 없고 현금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만기를 정해놓고 개별 채권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개를 묶어놓은 ETF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망임의 진영 ETF가 단점을 좀 보완한 건지 알겠네요. 채권 ETF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을 사실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실제 상담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돈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전세 만기 내줘야 되는 돈이다거나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이 은근히 먼 거예요. 투자를 하자니 이거 깨먹으면 안 되는 돈이고 가만히 투자하니 너무 먼 거예요. 2, 3년 1, 2년 이렇게 먼 돈들은 그 기한 명확히 있는 그 날짜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도록 개별 채권을 많이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ETF 가지고 그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ETF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개별 채권 고르기 어렵다면 주식 시장에서 ETF 가지고도 그걸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좀 단점을 보완하는 현대판식 ETF가 뭔가 생긴 거잖아요. 네. 여기에 자금도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저기에 아마 지금 7조 원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나온 지 한 1년간 넘었거든요. 그런데 7조 원이 진짜 큰 거죠. 시장이 참 무섭게는 한 것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들을 보면 자금이 진짜 많이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필요한 것에 적재로서의 할 수 있는 투자에 잘 흘러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기 매칭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잠깐만 이거를 개별 채권을 하면 되는데 개별 채권을 모아서 ETF를 만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구나. 그러네요. 왜냐하면 만기 매칭형 ETF가 대부분 회사체 중심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는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을 보통 만기 매칭형이라는 거는 기한이 1, 2년 길어봤자 3년 정도로 아예 기한을 정하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고금리를 얻으려면 회사체를 담아야 되는데 회사체는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채권하는 게 무서우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참 운용사들도 그렇게 보면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고객들도 반응을 한다는 거고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기 정해놓고 그날은 싹 사라지고 현금화 다 돼가지고 계좌로 들어오면 보통 채권 투자하는 것처럼 원금이 들어오는 그 목돈이 이자와 함께 들어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딱 떨어지는 그 맛.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실 상품 하나 ETF 상장시키려면 진짜 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증권사에서 일해보셨으니까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그 심사 다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요는 똑같이 있는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고객이 좋은 점은 뭐예요? 고객이 좋은 점이요? 예를 들어 5년짜리 예금은 하기 싫어요. 하지만 1년짜리 예금을 만기 될 때마다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보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5년짜리 하기보다는 우리 문자 오면 예금 만기 되셨어요? 하면 가보면 원리금을 찾아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통째로 넣죠.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게 자동연장입니다. 실제로 만기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기 매칭의 ETF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기가 없도록 만든다면 이거는 뭐가 된 거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반 채권의 ETF와 달리 채권 자체의 만기는 계속 연장대로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끊어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가는 그때마다 원리금에 따른 결산 같은 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연장도 되면서 그래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또 상품을 똑같은 거를 이름만 연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도 줄이 돼 어차피 이거 만들면 또 살 사람들 그렇죠. 그 살 사람들이 사야 되는 수고름도 덜고 재유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만기 매칭 ETF를 사는 그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하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채권과 채권 ETF의 극명한 성격 차이를 적절히 버무려 놓은 만기 매칭형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점이 되게 많은데 저기 보면 과세 부분은 여전히 ETF이기 때문에 모두 과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원래 여기에서도 그렇게 맞지가 않았던 거고 결국 그래서 회사체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이 세팅이 돼 있는 거라서 만기 매칭형 ETF는 결국 지금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없고 지금 팔리고 있는 것들이어서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좌는 ISA에서도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 채권을 투자하고 싶다면 개별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낫고 그거는 일반적인 위탁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아요. 내가 편하게 ETF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길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채권 ETF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장기 채권을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쭉 가지고 갈 수 있게 세팅을 하신 것이 낫고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약속되어 있는 목적 자금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용을 해서 고금리를 얻고자 하신다면 ISA 계좌에서 만기 매칭형 ETF를 직접 매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조합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R채권, 채권 ETF 그거에 밀키트 형식이라고도 찰떡 비유를 해주셨는데 만기 매칭형 ETF 만 매 ETF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채권 잘 투자 이용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새로 나오는 것들도 익히셔가지고요. 자산관리에 진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채권은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 이 채널에는 정말 앞으로 무한한 좋은 정보가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약하기나마 좀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산관리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제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달로 이렇게 찾아뵙던지 붕괴비로 찾아뵙던지 어쨌든 해서 여러분의 답답한 거를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의미를 남기고 싶다. 근데 운명같이 채권에 대해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세워진 목표가 채권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로 이제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채권 부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큰 목소리 해주시는 박고미TV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그런 박고미TV 대표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곧 찾아뵐 테니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오늘 채권 부위와 박고미TV 행복한 콜라보였습니다. 박고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부위와 함께한 특집 프로그램 채권 부위 스페셜 어떻게 보셨나요? 채권은 경제 공부의 기본인데요. 채권 상식을 잘 갖추면 각종 자산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채권 부위는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 그날까지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